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앱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차단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전화를 가로채기 전화 가로채기 앱을 차단하고 금융기관 사칭하는 앱을 차단하고 다음에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택배 쇼핑 몬캠 악성 앱 등 차단하는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할 앱입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면 저 위에 상단에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위에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지금 입력을 하겠습니다. 시티즌 이렇게 치면 시티즌 고난 시티 마치도 시티즌 고난이라는 것이 뜹니다. 그럼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시티즌 고난이 나고 피싱 아이즈 폴리스, 폴리스 경찰관, 경찰이죠?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앱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기능이 있죠? 새로운 기능을 터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터치를 하면 여기에서 앱 정보를 합니다. 시티즌 고난은 일성 경찰관을 위한 보이스피싱 악성의 순간 탐지기 그러니까 악성의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서 탐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와 이 회사가 공동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과 이 회사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그전에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시티즌 고난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면요. 이 시티즌 고난의 중요 기능이 나오십니다. 주요한 기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각종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전화 가로채기 앱. 전화를 여러분들이 하면 그걸 가로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들이 가로채기가 자기들이 가로채기가 답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앱을 탐지합니다. 다음에 금융기관 사칭 앱. 다음에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앱. 의료 사칭 앱. 택배 쇼핑 사칭 앱. 몬캠, 몬캠 앱 앱.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뒤로 가서 여러분은 여기에 열기가 아니고 설치가 떠 있을 거에요.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뜹니다. 여러분은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하세요. 자 설치가 됐다면 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와요. 여기에서 악성 앱 검사가 떠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보이스피싱 범들이 여러분들이 모르게 스마트폰에 설치한 악성 앱을 검사해 줍니다. 자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뜯죠. 여기에서 보세요. 전화 사기의 악성 앱이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데 의심되는 악성 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꼭 이걸 설치해서 의심되는 악성 앱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성 앱 설치 파일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원격 제어 앱이 삼성 플로우가 있고 애니데스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해라고 나옵니다. 애니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격 강의를 하는 그런 앱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설치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 강의가 끝나면 이걸 삭제를 하세요. 애니데스 삭제하고 필요할 때만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뒤쪽으로 가겠어요. 이와 같이 자 뒤쪽으로 가서 다시 여기 가서 여기서 보시면 시티즌 코난 이 앱을 꼭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그런 악성 앱을 반드시 차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